맛있죠? 네 이거 이틀 주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나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아 뒤져두세요 자 얼른 접어 됐어요 레이저 여기서 고르시면 되겠죠? 일단은 있어요? 아니요 ㅋㅋㅋㅋㅋ 있어요? 아니요 있어요? 네? 네? 띄어요? 네 띄어요?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진짜 축구공 축구공 맞습니까? 한번 보여주세요 미안해 네 축구공입니다. 모두 박수 미안해 내가 이뤄줄까?